사람 죽인 놈 잡는데 이유가 어딨어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 영화가 재밌다는데 안 볼 이유가 어딨어 그냥 보러 가는 거야 저희 범죄 도시 2는 1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? 더 통쾌한 액션과 더 짜릿한 재미를 더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다는 점 5월 스트레스 제대로 날리고 싶다면 이번에도 저희 믿고 찾아와주세요 극장에서 만나요 맞다가 죽을 것 같으면 벨 눌러 느리게 해줄게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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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